다 됐다. 보내줄게. 집에 가고 싶다. 집에 가고 싶다. 집에 가고 싶다. 야, 이제 1교시 끝난 거 싫어요? 집에 가고 싶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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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절리 양말 제일 화려하네. 나도 양말 샀다. 고나야. 왜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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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화장실 가자 아 여기 살 쪘어 불쌍해 야 내가 도망가고 먼저 도망가고 진짜 급식 못 나왔냐 나는 급식 먹으러 갈게 나오냐 거울이 먹게 이따 끝나고 엽떡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이번에 마지막 교신가? 그럴걸? 응 우리 끝나고 엽떡 먹으러 가자 그래 야 규리야 야 너 갑자기 왜 그래? 뭐가 넌 나보다 걔보다 중요하잖아 뭔 소리야? 봐 기억도 못하겠지 나 뭐 잘못했어?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응 됐어 민수 너 여기 메론빵 좋아하잖아 맛있어? 아멘